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쇠페이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, 김홍중, 김덕중입니다. SEP AIDA 즉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SEP AIDA는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지에 적합한 Retirement Plan 중에 하나입니다. 해당 플랜은 AIDA와 유사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일반 AIDA는 5,500불에서 6,500불이 최고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액수이지만 해당 플랜을 이용하면 장업자 본인은 넷플라핏의 20%까지 컨트리뷰션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해당 연도의 넷플라핏이 5,000불이면 최고 1,000불까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만약 인플로이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지의 25% 그리고 최고 5,4,000불까지 컨트리뷰션 해줄 수 있습니다. SEP AIDA를 셋업하실 때는 Bank, Insurance Company, Mutual Fund or Other Qualified Institution에 가셔서 셋업할 수 있으며 Plan Setup Due Date은 연장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지막 날까지입니다. IRS Form 5305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Contribution Agreement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셋업할 수 있습니다. 인플로이가 있는 자영업주는 자격이 되는 모든 인플로이 어치운에 컨트리뷰션 해 주어야 합니다. 최소 자격 조건으로는 나이가 21살 이상이고 과거 5년에서 3년을 해당 업체에서 일했으며 해당 연도에 최소 600불 이상의 컴펀세이션을 받는 인플로이는 이 플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SEP AIDA의 장점으로는 첫째는 셋업이 간단하고 플랜 유지가 쉽습니다. 둘째는 플랜을 관리하는 비용이 적습니다. 셋째는 매년 액수를 다르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습니다. 추가로 해당 플랜은 고용주가 자신과 인플로이를 위해서 컨트리뷰션 해 주는 것이며 컨트리뷰션은 비즈니스의 익스펜스로 처리됩니다. SEP AIDA는 자영업주에 적합한 리타이먼 플랜으로 사업주는 순이익의 20%까지 그리고 인플로이를 위해서는 외지의 25%까지 최고 5만4천불까지 허용되며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은 때는 해를 걸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장수 시대를 대비하여 저축도 하시고 절세도 하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해계법인 425-223-5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페이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.